ㄷㄷ 오오 재밌겠다 쏘영이가 거다이맥스도 한다 포켓몬 그 애니메이션 보고 막 나한테 설명해줘 막 그거 보면 쏘영이가 저번에 막 들어왔는데 여기 손톱 밑에 나뭇까지 찔려가지고 피나가지고 조금 진짜 조금 피났거든 피나가지고 막 막 우는거야 그래서 보라 이거 잠깐 이거 백에 손톱 좀 보여줄라니까 딱 보여주니 막 엄청 서럽게 울어 그래가지고 왜그러냐니까 막 그 놀이터에서 어디서 나뭇가지 주워가지고 계속 긁으면서 엄마 나 뭐지 나뭇가지 잘 뜯지 계속 이렇게 하다가 막 이렇게 뜯다가 걸린거야 하다가 딱! 하니까 여기 나뭇가지 살짝 박힌거 보니까 뿌야! 엄마 미안해! 막 이래 엄마 미안해! 뭐 이러면서 왔어 남자야 하지? 나는 까만해 내 이름은 이 이 왕걸 왕거리 흠 예 뭐야 이거 아래 깨졌어 글씨 뭐야 이게 어 조르지오 조르지오가 나옵니다 조르지오 여러분 포켓몬스터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 까라르 지방은 풍요로운 자연과 아름다운 마을 그리고 수많은 포켓몬과 함께 지내는 멋진 곳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포켓몬스터 줄여서 뿅 뿌웽 뿌김몬이라 불리는 신비한 생명체와 힘을 합쳐 살고 있습니다 뿌김몬들은 바다나 하늘 그리고 마을을 비롯한 도처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뿌김몬을 성장시키고 싸우게 하여 경쟁하는 사람들을 뿌김몬 트레이너라고 부릅니다 시장에 개싸움하는 거랑 비슷한 건가? 어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는 로즈라고 합니다 그럼 까라르 지방 최강의 뿌김몬 트레이너 챔피언 단델의 배틀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쭈다쭈다쭈다쭈다 쭈다쭈다 뽕 까라까라까라까라까라까라까라까라 까라 어 얘 개잖아 애니메이션에서 얘랑 무코랑 싸웠어 근데 무코는 빨간겔아라 도스 빨간.. 그 물타입하고 애는 불타입 리자몽하고 했는데 얘가 이겼다 단델 시범 시합이지만 난 어떤 시합이든 지지 않아 리자목 다이맥스다 아닌데 거다이맥스 했는데 모습 변하는 건 거다이맥스야 닭장소 고구마녀 1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냥 크기만 커지는 건 다이맥스야 메에에에에에에의 메에에에에에 평화로운 어느 시골 컴퓨터와 벽난로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 이왕거리 앉아서 뿌김몬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호부 나 호부야 어 이왕걸 그거 최신 스마트폰 아니야? 그걸로 우리 형의 시범 경기를 보고 있었던 거야 어 얘가 단델의 동생인가 봐 형을 응원할 때는 멋지게 리자몽 포즈를 취하는 거 잊지마 호부 오늘은 중요한 날이지 않니?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왕걸을 부르러 달려온 거예요 TV는 나중에 봐도 되겠지 어차피 형의 시합은 전부 녹화하고 있으니까 이왕걸도 따라와 틀림없이 선물을 받을 테니까 가방을 가져오는 것도 잊지 말고 알았지? 안녕히 계세요 뭐야 저 새끼는 지 맘대로 들어왔다가 지 맘대로 나가고 있어 아 오라고 했으니까 한번 가봐야겠다 빌어먹을 추운 겨울이라도 병날로 갔으면 안심이지 코미디 드라마를 즐겨보는 TV야 자 뿌김먼 뿌김먼 커피 한잔하고 여기 뿌김먼 먹고자의 잠자리에는 가끔 먹다 남은 음식이 떨어져 있습니다 먹고자 먹고자 하면 못 먹을 것이고 못 먹고자 할 때는 먹을 것이다 메가bc333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호부가 가방을 가져오라고 말했었지? 가방과 모자라면 네 방에 있을 거야 호부가 가방 가져오라는 거 잊지 않았지? 여기서 가져가 여기 있나? 이건가? 엄마 내 거 어딨어? 아 내 방은 여기지? 이건 거실 아니야? 얘가 먹고자인가봐 야 너 또 자니? 먹고자 그만 자 먹고자 또 저러다가 또 트위치 시청하면서 채팅하고 있겠지? 야 먹고자 내 모자 좀 챙겨줘 나 밖으로 못 나가겠어 아 아빠가 쓰던 가방 어때? 멋있지? 내가 안 꾸며서 그렇지? 꾸미면 멋있다구 X를 누르면 메뉴가 열려 이렇게 말이야 설정을 손봐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빠르게 해가 좋아 본다 교체 스스로 선택한다 됐어? 이 정도면 돼? 킹밖게가 좋아 이대로? 그냥 보통으로 해 오케이 가방에는 뭐가 있나 볼까? 아빠가 놓고 간 가방이야 상처약이 하나 있고 나 이거 이거 캠 바꿀까요? 위치? 어디로 바꾸는 게 좋아? 3시? 일단 가다가 막히면 하자 상처약이 하나 있어 자 가자 엄마 갔다 올게요 약속이 있어서 말이에요 호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밖으로 나갑시다 어쩌자 자 와 야 이거 꾸기몬 렛츠고랑 좀 그래픽이 좀 바뀌었네 이게 좀 더 섬세한데 꼬몽 안녕 안녕 꼬몽 집 잘 지켜 엄마 꼬몽 그 뭐야 밥 남은 거 짬 좀 섞어서 좀 주세요 뭐야 이왕걸 니 가방 너무 크지 않아? 뭐 그 정도라면 형이 어떤 포켓몬을 주더라도 문제 없겠네 얜 또 왜 저래 우르다 무슨 일이지? 우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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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봐 우르가 마구잡이로 몸통 박치기를 하고 있어 우르다가 아니고 우르야 얘는 아 영궁을 모티브로 한 8세대 포켓몬이래 꾸벅주름 숲에는 무서운 포켓몬이 살고 있으니까 말이야 우르 멍청하다 그치 우리 집까지 경주하자 그 큰 가방을 메고 날 따라잡을 수 있겠어? 헤헤헤헤 펄롱마을 목장을 운영하며 뿌김먼들과 함께 사는 마을 과학의 힘이란 대단해 걷기만 해도 교환이나 승부를 할 수 있어 헤헤헤헤 우메 어라 이완걸 호부관을 찾고 있었어 얘는 말을 할 수 있네 바로 옆집인데 어쩌서 마을 밖으로 가려는 거야 우메 우메 여긴가 봐 안녕하세요 박사님 아 호부네 집이네 어서오렴 호부 이완걸도 어서오렴 어라 형은요? 아직이라고 했잖니 정말 덤벙대기는 지금쯤 프레시마을에 있는 역계에 도착하지 않았을까 알았어요 형은 길치니까 제가 마중 나갈게요 그래 그러면 좀 안심이 되겠구나 이완걸은 아직 만나본 적 없지 같이 가자 우리 형을 자랑하고 싶거든 도로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야 라지에이터가 라지에이터가 터져버렸어 단델 마중은 너희에게 부탁할게 그럼 나는 삐삐큐를 준비해야지 가자 어 냐후냐후 냐후 뭐야 아빤가 호부에게 형은 슈퍼히어라 한다 헤헤헤헤 아이템이 있나 볼까요 단델은 바빠서 집에 오는 일이 드물어 그래도 방을 청소해놔야겠어 모자가 엄청 많네 모자 모자가 엄청 많아 아 운동도 하고 트레이닝머신 포켓몬도 사용할 수 있다 호부가 언제나 챔피언의 시합을 보는 TV 오 여기 팬텀, 리자몽 근육몬, 괴력몬 단데리 저거 3개 쓰나봐 난 리자몽밖에 안봤는데 여기서 족구도 할 수 있어 삐카츠 족구 저쪽으로 가자 가자 호부 가자 빨리 가자구 가기 전에 잘 들어 이완걸 야생 포켓몬은 풀숲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뭐 나는 동료로 우루가 있으니까 야생 포켓몬이 나타나서 싸울 수 있지만 너는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풀숲은 뭐든 무시하고 가 알았어? 우루 우리집에도 우루 있는데 왜 안됐고 나왔지? 동료 포켓몬이 없으니까 아직 풀숲에 들어가면 안돼 내가 싸울 순 없어? 경을 마중하러 가자 이 길을 쭉 따라가면 여기야 어 저기있다 단델이 왔나봐 단델 브레시마울 단델이 왔어 에에에에 안녕하세요 단델입니다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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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최고의 승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무적 챔피언 너와 리자몽은 정말 최고래그 우와 이걸 실제로 보게 될 줄이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포켓몬을 키워서 승부를 많이 즐겨주세요 그리고 챔피언인 제게 도전해주세요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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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헗 네! 저의도 탄델님을 통경해서 포켓몬 승부를 하고 있어요 거의 그냥 열풍이라고요 에 그래도 챔피언의 리자몽은 너무 강한 것 같아 확실히 제 리자몽은 강합니다 다른 포켓몬들도 강하죠 그렇게 저는 최강의 및 챌린저와 싸우고 싶습니다 채스원은 까라르 지방의 포켓몬 트레이너 모두가 강해지는 것이니까요 리자 리자 형 형 여기있어 나 나야 호부 호부 세계 제일의 챔피언 팬이 이렇게 직접 마중을 나와주다니 이야 너 키가 컸구나 어디 보자 정확히 3cm 정답 역시 형이야 무적이라 풀릴만한 관찰력이네 이야 거기 그냥 단동생 단동생들이죠 눈동자의 색을 보아하니 알았다 니가 이왕걸인가 보구나 동생에게 얘기를 많이 들었어 나는 까라르 지방 최강이자 리자몽 에오가인 포켓몬 챔피언 이름하여 무적의 단데리야 형 이왕걸 집까지 경제하자구 호부자 녀석 여전히 승부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좋은 경쟁 상대가 있으면 녀석도 더 강해질 수 있을텐데 말이야 뭐 뒤에 뭐야 스폰서야? 그럼 여러분 앞으로도 렛츠 챔피언 타임 와 응원하고 있다고 형 언제나 우리들은 형의 응원 팬이야 응원하고 있다고 야 완전 스타네 이 마을에서 개천에서 욕난건가? 그죠? 포켓몬 챔피언 불모지에서 그죠? 챔피언이 태어나가지고 막 플랜카드 걸고 막 그죠? 선수막 걸고 막 마을에서 막 어? 잔치 나가지고 막 우루 잡고 막 그죠? 형 약속했던 선물은 나랑 이왕걸에게 포켓몬 주는 거 맞지? 최강의 챔피언이 주는 최고의 선물 멋진 포켓몬들의 펼치는 화려한 자기소개 시간이야 잡아왔어 몇 마리 좀 시장에 있더라고 후원 감사합니다 어떤 포켓몬들인지 잘 봐 야 불의 포켓몬 흥나숭 불꽃의 포켓몬 연번이 물의 포켓몬 물머니 나 연버기 알아 애니메이션에 나와 연버기 다 왜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냐? 이 부위가 진화한 거 같아 생겼어 다 똑같이 생겼어 그죠? 뭐야 이게? 오 뿡 헤헤헤헤 이 자식 나는 물에 닿으면 죽어버린다고 꽝 으악 깜짝이야 씨발 등아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이야 맛이 없다 이 자식아 오케이 다들 모여 자 누구를 선택할래? 보시다 보다시피 다 잡종이야 골라봐 비슷하게 생겼지? 자 니가 먼저 고르도록 해 나는 우르가 있으니까 말이야 아 진짜 우르 우르 부심 진짜 해골 깨고 싶죠 자 어디 볼까 얘 얼마에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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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구경좀 하고 이게 흑야숭 여러분의 투표를 받아서 고르겠습니다 흑야숭이에요 원숭이의 풀 염버기 염 화염속성의 토끼 뜨거운 정렬의 소유자 염버기 화염토끼랑 풀원숭이 뭐 원피스 같다고 하지 물도마뱀 물타입의 울먹이 물 도룡룡정도 되겠네요 물 도룡룡 흔들리는 물처럼 서글서글하구나 울먹이를 고를거니 근데 울먹이는 막 울먹거릴거 같아서 싫어 맨날 이게 징징될거 같아 징징되면 피곤하죠 울먹이 일단 탈락 둘중에 하나 나 원숭이 고르고 싶은데 나 나 흑야숭 나무에 평온함을 가져다주는 흑야숭으로 하겠습니다 흑야숭 너로 정했다 닉네임을 붙이겠습니까 얘 이름은 어 뭘로 할까 투표요? 채팅창으로 투표하셨잖아요 어 흑야숭 수컷이네 어 풀 풀의 원숭이니까 어 하하하하 호환 감사합니다 풀숭이 동인지 흐하하하 풀숭이 동인지 어 룩 김나숭 김나숭 숭풀밭숭이 황보숭 황보숭 황보숭? 녹보숭 녹보숭 어때요? 녹보숭 녹보숭킵 그리고 김나숭은 이미 수백번 썼대 김나성 그거예요? 김나숭은 녹차초코숭 숭구리당당 애국보숭 얼음보숭 애국보숭 애국보숭 그리고 이게 애국 애국보숭보다 호국보숭 어때요? 호국보숭 호국보숭 애국보숭으로 가? 애국보숭이 좀 더 찰져 애국보숭이 애국보숭이 애국보숭이로 하자 이를 붙여야지 좀 더 귀여워 수컷 애국보숭이 애국보숭이로 진입 포켓몬에 넣었습니다 작대기를 들으켰죠 화이팅 너로 정했어 애국보숭이 야 커요운데 흑나숭을 고르다니 센스 있는데 그럼 내 파트너는 파트너는 울먹이 너로 정했어 어? 왜 얘로 정해? 보통 나를 이기는 걸 고르잖아 흑나숭은 영국 락밴드를 모티브로 했대 얘 진짜 멍청하다 그치? 우루랑 같이 지내다 보니까 뇌가 우루가 됐나? 나는 챔피언이 목표니까 너도 강하게 단련시켜줄게 호구가 아니고 호구였네 코인구트님 3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호부는 끝까지 호부래 우루 우루 귀엽다 진짜 얘도 잡을 수 있어요? 우루도? 실제 포켓몬이야? 실제 포켓몬이래 1분 후 그래서 너와 이왕걸에게 포켓몬을 선물한거야 이왕걸과 서로 경쟁하면서 나를 목표로 강해지도록 하렴 어 연복이는 선택받지 못했어 너는 나랑 같이 가자 나의 리자몽은 강하고 상냥하지만 동시에 엄격하기도 하단다 내 뒤에 스폰서들이 보이지? 얘들아 저녁 먹을 시간이야 포켓몬들하고 같이 먹으렴 와 와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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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는걸? 나도 먹고 싶어 이야 진짜 맛있겠다 야 너도 먹어 이왕걸 너도 먹어 우루고기 옛날에 막 그거 있지 않았나? 스킨하고 로션 한꺼번에 일체형 우루스 우루스 있지 않았어? 야채와 고기를 한 번에 우루스 파트너 포켓몬과 긴밤을 보냈으니 소중한 파트너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더 깊어졌겠지? 물론이지 형 이왕걸도 이제 완전히 흑야순과 친해졌을 거야 그럼 잘 들어라 포켓몬 트레이너 자신과 포켓몬을 믿으라고 서로를 믿고 계속해서 싸워나가서 언젠가는 무적의 챔피언이 나와 나의 라이벌이 되는 거야 알았어 뭐야 그게? 형과 싸우는 건 바로 나라고 좋아 그렇다면 이왕걸도 이제부터 내 라이벌이야 절대 지지 않을 거라고 포켓몬을 데리고 있는 것만으로는 트레이너라고 할 수 없어 포켓몬을 키우고 싸우게 해야 진짜 포켓몬 트레이너를 할 수 있어 포켓몬을 키우기만 해서는 트레이너가 아니야 꼭 싸우게 해야 돼 그러니까 투견처럼 길러야 돼 막 전투본능을 일깨워줘야 된다고 저렇게 태평하게 막 나뭇가지 치면서 나무 위에서 노는 흑야순은 포켓몬이 아니야 입에 그냥 원숭이 거품 물고 막 싸워야지 그게 포켓몬이지 너희가 진짜 포켓몬 트레이너인지 내가 지켜봐줄게 둘이서 승부를 해보렴 준비됐으면 내게 알려줘 네 인생 최초의 포켓몬 승부를 시작할 준비는 되니? 오 아이 저 물인데 그냥 풀로 쪽 빨아버리면 되죠 풀이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상상이 훨씬 좋거든요 그렇게 하면 포켓몬의 강함을 보여줄 수 있는 기술을 선택할 수 있을 거고 무엇보다 승부를 즐길 수 있을 거야 자 여기서 하는 거야 피카츄 족구장에서 하는 거야 자 시작해보자 형의 시합은 전부 봤다고 그리고 형이 방에 두고 간 책이랑 잡지도 모두 읽어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지 잘 알아 단동생과의 전투 얘는 근데 두 마리 있잖아 우루랑 우루를 내보냈다 아니 바베큐로 어떻게 먹었는데 또 한 마리 또 잡자고? 내게는 두 마리의 동료가 있다고 애국보승이 참을 거야? 나 못참아 근데 이거 화면이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갈까? 이랬죠? 자 애국보승이 화면도 이거 바꿔야겠다 나비방앗간 짜요방님 3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됐다 됐다 근데 위에를 좀 잘라 지금 마우스가 안 돼가지고 위에를 자르고 싶은데 못 잘라 어? 내가 길어졌어요 어? 내가 길어졌어요 아 못하겠다 안 되겠어 안 되겠어 그냥 해 어? 잠깐만 위치 아니 저쪽 송출컴에 마우스 배터리가 떨어져가지고 위치가 안보여 마우스 위치가 가물어요 자 일단 싸웁니다 싸운다 핥히기가 있고 울음소리가 있어 울음소리는 태극으로 싸우고 아씨 이것도 10인데 어... 공격을 떨어뜨려 그럼 핥히기 핥히기만 해 아 이것도 가리네 열받네 왼쪽 위에다 때려박으라고? 여기다 자 우르 레벨이 낮기때문에 그냥 핥히면 될 것 같아요 이게 provoke 이 어맘 몸통 박치기 아 작대기로 이 어맘 대갈이 우르 사망 경험 치료 아씨 짜증나 아 이거 위치 어떡해 어? 이거 위치 어떡하냐고 주망이 국룰이야? 이렇게? 아 나 돌 걷네 이거 자 애국보승인은 레벨 6이 됐습니다 또 배웠어 기술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게는 믿음직한 동료가 하나 생겼거든 울먹이 상성인데 근데 내가 얘 상성을 찌를 만한 기술이 있나? 어? 가지 찌르기 배웠어 이것은 날카롭고 뾰족한 가지로 상대를 찔러서 공격하는 풀속성 기술이야 그러면 저 울먹이 가지를 찌르면은 정신 못차리겠죠? 가지 찌르기 해갈이 효과가 굉장하죠? 타입의 상성을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이 미친 너는 몰랐지? 막치기 안 되죠? 이걸로 가지 찌르기로 대가리 깨버립니다 가지 찌르기 눈, 눈 찔러 눈 인중이나 눈 찔러 자, 경험치를 얻어내고 오! 레벨 7 됐어 벌써 포켓몬 트레이너 호부와의 승 결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너랑 흑냐숭 너무 강하잖아 상금으로 400원을 얻었고요 너 정말 굉장하다 형이 포켓몬을 포켓몬을 준 이유를 알겠어 두 사람은 포켓몬들 모두 나이스 파이트 구 파이트 나도 모르게 리자몽을 꺼내서 끼어들 뻔했어 미친놈 아니야 흑냐숭도 수고했어 그럼 자, 건강하게 만들어줄게 왜 지 리자몽을 꺼내? 장례성이 걱정되는데 기대되는데 둘이 함께 강해지도록 하라고 형, 나는 더 강해지고 싶어 그러니까 포켓몬 체육관에 등록하게 해주라 오호라 까라르 지방 최대의 이벤트인 체육관 챌린지에 참가하고 싶은 모양이구나 좋아 그렇다면 두 사람 모두 포켓몬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도록 하렴 특히 이완걸 너는 포켓몬 도감을 손에 넣도록 해 포켓몬 도감을 사용하면 포켓몬의 능력을 알 수 있어 참고로 포켓몬 도감에 담겨있는 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아, 단델 머리 가려지는 거 왜 이렇게 열받지? 어? 아, 씨 짜증나 마실거는 안 돼 여긴 또 가림몬인데 이 정도? 네 anyone 좀 좀 좀 좀 어디서 가림몬 아이는 그러한 지 가림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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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해 아우 개같네 이거 오른쪽? 오른쪽 좋아? 새시각 공룡이 여기? 아우 승질나 승질이 너무나 여러분들도 승질나요 지금?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사랑과 정렬이란다 쟤 왔어 이왕글 포켓몬 도감을 받으러 포켓몬 연구소에 가자고 박사님께는 내가 말씀드려놓을게 도감을 완성하는 것도 내 전설의 한 페이지가 될거야 포켓몬 도감을 받으러 간다고 너희 엄마한테 말씀드리고 와 허락은 받아야 될거 아니야 나이스 자 흑냐숭 애국보숭이 와 공격이 더 세 물리가 좀 더 센 타입이야 HP가 줄어들었을 때 풀타입 기술의 위력이 올라가 특성은 심로 신중한 성격 웃줄쟁이야 신중한데 웃 신중하게 웃줄대 가자 애국보숭이 지금 약간 웃줄하겠죠 털커덩 어이 이왕글 방금 그 소리는 뭐지 울타리가 열려있네 저기 있던 우루는 어 우루가 탈출했어 후원 감사합니다 설마 숲으로 들어가버렸나 저기는 누가 됐든 들어가면 안된댔어 예전에 포켓몬 박사의 손녀가 저기에서 큰일날 뻔한 적이 있는데 그 뒤로 엄청나게 혼나기까지 했대 이왕글 어떻게 할래 구하러 가자 그렇지 안된다고 해도 해야만 하는 순간이 있어 안 들키면 되는 거잖아 그치 가자 안 들키면 안한 걸로 되는 거야 꾸벅조름 숲은 이쪽이야 우루 찾으러 가자고 8시 9시 10시에 캠을 놓고 왔다 자 가자 꾸벅조름 숲이야 우루 녀석 어디로 간 걸까 안개가 짙어지기 시작했어 빨리 발견하지 못하면 위험하겠어 자 가자 어 어 커요없다 탑리스 얘 잡아 애국 뽀숭아 잡아 쟤 잡대기로 그냥 힐 힐 패 거의 그냥 타구봉이죠 타구봉 쟤가 뭐지 일단 바지 찔러 빵 아 후원 감사합니다 아 하나도 안 아파 2렙이렙 태가리 태가리 아 아 아 맞어 이거 옛날 포켓몬처럼 HP 낮게 해서 잡는 거야 그쵸 죽여버렸네 죽여버렸네 나도 모르게 흑야승 수고했어 바로 건강하게 만들어줄게 어 얘가 HP를 회복시켜준다고 흑야승 수고했어 어 또 있어 뭐야 어 똑같은데 아 아니네 파랗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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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수고하면 br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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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울음소리가 있었는데? 회복시켜줘. 가자. 탐리스 이제 못잡아요. 3렙. 암컷이다.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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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가습기야 완전 아무것도 안 보여 엄청 쎄는가 봐 나중에 나랑 만나나 봐 홍이 히힛 어 기절했어 흑야송 죽었나? 허브 이왕걸 내가 여기 오지 말라고 했잖아 이 자식들아 길치면서 여긴 어떻게 온거야? 길치니까 왔지! 사람을 걱정하게 해 놓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너희를 찾으러 온 거라고요. 오르는? 오르는? 오르르 구해야 되는데? 오르는 찾았어. 무사하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내가 여기 왔을 때 다들 기절 상태이긴 했지만 사정은 잘 알았어. 말도 안 하고 숲에 들어간 건 잘못됐지만 너희의 용기는 인정할게. 잘했어. 다행이야 이왕걸. 짙은 안개에 둘러싸여서 이상한 포켓몬과 싸웠던 것도 헛수고는 아니었던 모양이야. 이상한 포켓몬? 뭘 봤다는 거지? 뭔가 엄청나게 강해 보였고 굉장한 존재감이 느껴졌는데 기술이 통하지 않았어. 그보다 기술이 그냥 통과하는 느낌이었어. 기술이 그냥 통과했다고? 뚜벅졸음 숲에 나타난다고 전해지는 포켓몬은 환영이었던 건가? 너희가 단련에서 더 강해진다면 언젠가 비밀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쟤 아까 그 이거 있죠? 소세지. 소세지개. 소세지개는 강약 약강이야. 얘네가 약하니까 나타났는데 단대리 오니까 도망갔어. 그래서 강해지잖아? 단련에서 강해지면 못 만나. 일단 숲에서 나가도록 할까? 내가 있으니까 안심해도 좋아. 형한테 혼나긴 했지만 내 전설의 한 페이지가 될 거라고. 말도 없이 나가면 또 아까처럼 혼날 테니까 브레쉬 마을에 간다고 아줌마한테 말하고 와. 알았어? 알았어? 저 새끼가 아주 그냥 나를 그냥 꼬붕대하듯이 하네. 꼬몽. 아 미안. 너네 얘기한 게 아니야. 너는 꼬몽이잖아. 통통. 어머. 흥려숭이네. 멋진 포켓몬이구나. 단대리한테 얘기는 들었단다. 포켓몬도감을 받으러 브레쉬 마을에 간다며. 자 용돈이야. 포켓몬 센터에서 상처역이라든지 이것저것 살 때 쓰렴. 흥려숭은 너를 위해 열심히 싸워주니까 너무 힘들게 하지는 마. 통통. 흥려숭. 이완거를 부탁할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집으로 돌아오렴. 집에서는 푹 쉴 수 있으니까. 먹고 자. 또 자. 먹고 자냐. 야 또 자냐? 먹고 자 또 잔다. 브레쉬 마을 갔다 올게요. 나 용돈 얼마야. 어 이상한 소포. 뭐야 이거? 받는 거 아니야? 저장은 어떻게 하지? 리포트. 펄록마을. 그리고. 후원 감사합니다. 특정 기간에 특정 이벤트 아이템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래. 타운맵. 펄록마을이 여기고. 여기는 꾸벅조름숲이야. 좀 이상한 곳이야. 그리고 여기 지금 1번 도로를 통해서 브레쉬 마을로 가야 돼. 여기에 포켓몬 연구소랑 이런 게 있어서. 가자. 꼬멍아 잘 있어. 집 잘 지켜. 너무 우매해. 자 가자. 달려가. 달려가. 저기 있다. 호부 여기 있다 호부. 그럼 가자. 이 한 걸음은 챔피언이 되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거야. 좋았어. 나는 풀숲에서 나오는 포켓몬들과 싸우기 위해서 울먹이를 단련시켜야지. 보라색 지붕에 빨간색과 흰색으로 된 볼마크가 되어 있는 건물. 거기가 포켓몬 연구소야. 알았지? 나는 단련하고 있을 테니까 넌 가. 어? 뭐야? 우르들이 여기. 야 꺼져. 야 시모님 깡패네 그냥. 어 이렇게 모여있는 걸 우르사라고 해요? 우르사요? 어 뭐야? 어 얘 내가 잡고 싶었는데 그지? 후원 감사합니다. 가방. 어 몬스터볼 생겼어. 5개 있어. 상황. 싸워. 안 아프게 할퀴기로 때려. 피를 깎아놔야잖아. 엑셀림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던져. 엑스로. 이놈아. 득그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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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잡았어. 탑리스. 여기 욕심 주머니가 구득해. 잡아도 경험치를 주죠. 탑리스에게. 어 얘는. 어. 욕심. 여기 욕심뽀 있는. 김일성은 여기잖아. 여기가 이렇게 있는 거. 후원 감사합니다. 혹부리. 혹부리 영감. 혹부리. 운오풍님 4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심술 주머니 쥐. 심술 주머니 쥐. 심술 주머니 쥐. 노잼. 맥환 매직박. 그냥 다짜고짜. 뽑아야겠다. 심술 지대기 쥐. 일성 쥐. 일성 쥐. 일성 쥐. 수령 동쥐. 하하하하. 수령 동쥐. 일성 주머니 쥐. 수령 동쥐는. 느낌이 없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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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이 안 살아있잖아. 수령 동쥐. 후원 감사합니다. 나는 아까 그. 교촌 주머니? 그건. 쌍배님 아니야? 볼. 볼. 볼거리지. 볼데기 공룡. 쌍브랄지. 여기 나온. 뭐 없나? 줄. 아. 볼빵빵. 볼빵빵 사춘기? 아 실망해요 방장님 아니 있었어 채팅에 아 근데 수령 동주가 느낌 없네 손재리 손재리 오 손재리 좋다 손재리 후원 감사합니다 이거 수컷이야 손재리를 지닌 포켓몬에 넣었습니다 우루도 여기있고 상처야 또 뭐가있어 어 쟤 잡아 왜 난 얜 잡기싫은데 얜 죽여 찔러 어 사렙이야 얘 얘가 더 좋은데 얘 잡자 다 사운드 걸어서 노엘을 만들 수 있겠다 어 3렙 됐는데 손재리는 레벨 3으로 올랐다 얘가 진짜 손재리인데 손재리 형 손재리 형 손책 손책 별명 뭐지 아 얘가 손재리인데 이거 어때요 손재리 앞으로 어떻게 해 나 여기 앞으로 가고싶은데 LR 진짜 손재리로 할래 포켓몬에 넣었습니다 진짜 손재리를 포켓몬에 넣었습니다 포켓볼에 얘 잡아야 돼 파라꼬 파라꼬라고 있지 않았나 원래 비행이니까 어 도발 생겼고 도발은 아 데미지를 주는 것만 할 수 있어 탈퇴기로 갑시다 부어치킨 와 대가루 찔러버리긴 암컷이야 파라꼬 고친치킨 아 사렙 됐어 아 사렙 됐어 이것도 개체 값이 있어요 아니 개체 값이 아니고 그 뭐라고 그러지 개체 값 맞나 이게 막 개체마다 다른 거 예 예 얘 이거 그거 같애 변태 가면 그 일본 만화 보면 그 막 변태 묘사할 때 이렇게 생겼는데 저거 뭐 있다 우르도 잡을까? 우르도 잡자 우르는 뭐지 일단 가지를 찔러 나 너무 셀텐데 오 딱 좋아 잡자 우르도 잡자 우르도 잡자 우르도 잡자 칭따오 도둑이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칭따오 도둑이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근데 좀 좀 그렇지 않아? 어? 아 좀 그렇잖아 얘한테 칭따오 도둑이라고 하면 하하하하 아니 그래도 내가 키우는 애인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그거랑 똑같잖아 막 그 뭐야 어? 거위 기르는데 막 푸하그라 막 이런거랑 똑같은 거잖아 하하하하 누가 맛있으래? 하하하하 누가 맛있으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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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아 뭐하지? 하하하하 그래 교촌치킨하고 뭐가 달라 하하하하 아까 그 부엉이 어? 부오치킨으로 하면 기분은 어떻겠냐고 하하하하 칭따오르르 칭따오르르래 아 후원 감사합니다 칭따오르는 괜찮은거같아 칭따오르 아 왜냐하면은 양꼬치엔 칭따오 좀 이런거 느낌있잖아 칭따오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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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엉이도 다 잡았고 어? 이상한거있다 아 다람쥐잖아 칭따오르르 칭따오르르 대충 이제 잡았지 칭따오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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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따올르르 칭따올르르 칭따오르르ungs iaupun 그죠? 4렙 됐잖아 오 얘 5렙이야 내가 잡은 건 6렙이래 나 벌써 5마리야 이름이 가리니까 좀 짜증난다 보승이는 못 이기지? 리자 리자몽이 이렇게 다 쓰네? 얘 사기임? 리자몽 적패 같은데? 아니 레드도 쓰잖아 챔피언이 왔다 이곳에 있던 간판의 메시지가 생각났어 오른쪽이 포켓몬 연구소고 반대쪽이 여기야 레드의 리자몽하고 단데레 리자몽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꼬린 축하해 포켓몬 연구소에 무사히 도착했구나 역시 길치인 나와는 다르네 포켓몬이 함께 있어준 덕분에 너의 세계가 더 넓어진 것 같지 않니? 오 레드 리자몽 거다이맥스 할 수 있냐고 이거 포... 커뮤니티에서도 뭐 그... 막 설왕설레가 있었나? 매그놀리아 박사님이야 흥미로운 자료들 뿐이군 왈왈왈 오 얘 나와 애니메이션에 나와 얘... 얘... 뭐라고 그러더라? 얘 막 기술을 못 썼는데 위기에 처하니까 전기기술 썼어 어 멍팠치 본적 없는 최강의 포켓몬을 가르쳐달라... 거나 하는 엉뚱한 질문은 사절이야 후원 감사합니다 박사님인가봐 머리 왜 저래? 안녕 멍팠치 매번 안내해줘서 고맙다 지금 우리를 마중 나와준건 멍팠치라는 포켓몬이야 내가 길을 잃어버릴때마다 몇번이고 도와줬어 그녀가 만... 참고로 트레이너는 소니야 그녀가 만든 요리는 재빨리 먹을 수 있어서 좋아 체육관 챌린지에 도전한 사이라고 어... 뭐야? 전... 전남친이야? 멍팠치뿐만 아니라 나도 너를 도와줬잖아 소니야야 나는 박사님의 조수야 조수... 박사님인 줄 알았네 이쪽은 이완걸 신인 포켓몬 트레이너야 소니야 그럼 어드바이스를 부탁할게 멍팠치 나 그래서 쏘영이한테 물어봤어 쟤... 짐승이야 포켓몬이야 포켓몬이래 왜 기술을 안 써? 그러니까 지금은 기술을 못 쓴대 겁을... 겁에 질려서 근데 주인과 유대감이 생겨가지고 처음으로 기술을 쓴게 전기기술이었어 너도 스마트 로토무를 가지고 있구나 헤이 로토무 로토무가 뭐 이게 로토무야 스마트 로토무 정말 편리하잖니 원래 로토마냐 로토 단델처럼 여전히 길친 사람도 있지만 그건 그렇고 너 포켓몬에 대해서는 잘 아니? 예 그래? 그렇다면 포켓몬도감을 스마트 로토무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줄게 도감 우리 할머니가 주는 선물이야 포켓몬도감을 받았다고 할머니에게 말하는 것도 있지만 할머니네 집은 2번 도로를 지나면 있어 앱을 설치 받았어요 도감이 생겼어 이제 로토무로 오... 어? 뭐야 아 그거 신비의 포켓몬 그죠? 아 아니다 울먹이가 없구나 내가 울먹이 귀엽긴 해 그치? 아기새 포켓몬 볼 가득 포켓몬 여기다 비축하지 않으면 불안해한데 우르 절벽에서 떨어져도 아무렇지도 않은 털이 쿠션 역할을 함 노말 노말 얘는 비행 특별한 스틱으로 리듬을 타면 화초를 쌩쌩하게 만드는 힘이 음파가 되어 퍼진다 음악을 사랑하는 애네 자 이쪽으로 가보자 책들이 많아요 뭐야 애국보숭인가 지금 두드리고 있나? 뭐 퉁퉁 소리 들리는데 박서빈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단델 뭔 소리야? 단델은 어엿한 챔피언인데 나는 그냥 조스 그것도 자칭 조스라니 뭔가 답답한 기분이야 단델은 지금 세계 챔피언인데 그죠? 멍카치 안녕 포켓몬 트레이너야 갑자기 불러서 미안 방금 포켓몬 연구에서 나온 걸 보니 포켓몬 도감을 받은 모양이구나 나는 신참 트레이너에게 말을 걸어서 좋은 물건을 주는 걸 아주 좋아한단다 자 상처약이야 쓰도록 해 히트 포인트 다시 말해 체력이 줄어들면 사용하렴 싸우는 중에도 사용할 수 있어 여러 사람에게 말을 걸어보거나 간판을 조사하면 돼 알았어? 갔어 선행을 베풀었어 이 사람 아니야? 너도 길을 잃으면 타운 맵을 보도록 하렴 시골 마을이지만 도시에 나가면 놀랄 거야 이상한 사탕이 있대 띄워 옆에 커다란 건물은 포켓몬 연구소야 매그놀리아 박사님이라면 2번 도로 끝에 있는 집에 계셔 오늘은 출근 안 하셨나봐 여기 끝에? 어? 여기? 어? 미친 라렛캔디 1 올라가 여기 혹시 더? 이쪽으로 가 올라갑니다 아 나 이거 다 뒤져야지 속이.. 속이 시원한데? 나 못참는데 이거 안 뒤지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볼을 좀 사러 왔어요 볼 어? 돈은 또 왜 이렇게 많아? 해독제 해독제 산 3개 산 화상치료제 산 3개 얼음상태치료제 산 3개 옷가게 옆에 삐삐인형? 다 3개씩 사네 기러기 조각? 이거 있어야 돼 3개 됐어 볼도 사야되는데? 4개 이런 미안하지만 와일드 에이 에리어에 갈 수 있게 되고 말을 걸어주렴 뭐 딴게 딴 데 갔다 와야되나봐 여기서 챔피언을 봤어 오라가 굉장하더라구 헤헤헤헤헤 저기있다 소니아 누나한테 포켓몬 도감은 받았지 다양한 포켓몬과 만나서 최강의 포켓몬 팀을 만들어봐 참고로 야생에는 강한 포켓몬이나 트레이너가 있어서 동료 포켓몬이 상처입을 때가 있어 그럴 때는 포켓몬센터에 가는거야 여러분 다 회복시켜줘 들렀다 가자구 여기도 간호순 누나있어? 왜 개 없어? 럭키 아니 설명하지마 상처약을 사두는게 좋을거야 2번 도로에서 만나자 어 여기도 프렌들리 쇼비 있어 같이 있네 포켓몬센터입니다 포켓몬센터입니다 쉽게 해주세요 럭키 멸종했대 포켓몬센터에 포켓몬센터에 있는 피씨박스에 자신의 포켓몬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낼 수도 있나 너 놔줘 아니면 안 맡겨도 돼? 자동으로 돼? 갈아서 사탕도 만들 수 있어요? 미트볼로? 이름감정 이거 어때요? 애국보숭이 하지만 글쎄 더 좋은 이름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 아 바꾸는거야 그냥? 기술을 다시 하고 막 어쩌고저쩌고 얘는 뭐야? 얘도 포켓몬인가? 옆에 있는데? 쟤 커나운데? 이번달은 생일점이 아주 잘 맞아 너도 처음 보고 싶어? 나? 12월 5일 그렇구나 당신은 그러니까 뭐냐 어 이건 과자를 흘린 자국이야 페이지가 얼룩져서 읽을 수가 없네 당신의 생일은 아주아주 럭키 천설의 포켓몬을 만날지도 몰라 아님 말고 뭐야? 할메 포켓몬 없는 일상은 상상할 수도 없어 나무 열매는 어떠신가요? 오 이거 이거 주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자동으로 먹고 소모해? 다시 또 사서 줘야 돼? 홍주머니 같은 거야? 홍주머니 같은 거야? 어 이거 좋다 마비 회복하는 거 5개 사 오랜 열매도 사 됐다 끼워 주자 열매 남동생이 있다는 것 같은데 굉장한 포켓몬 트레이너겠지 탐험수칙 낚싯대 버치열매 마비를 여기다 해야겠다 건네준다 해야하던데 나머지는 필요없잖아 그리고 옷가게 뿌띠끄에서 소핑 여기서 옷을 살 수 있어 가게마다 팔고 있는 상품이 다른 거 알고 있어? 구입한 아이템이 있다면 피팅룹에서 직접 입어보세요 야 많다 아우터를 또 살 수가 있어 모자 모자 이런 건 안 사도 될 것 같은데 기능 없잖아 난 기능만 기능만 그거야 신경 써 어 저기 또 있어 맛이 두 배가 되지 칭따오르네 삐삐인형 반드시 도망칠 수 있어 삐삐인형으로 자 이쪽으로 가서 근데 이완걸 너도 이제 포켓몬 트레이너니까 체육관 챌린지에 참가할 거지? 체육관 챌린지란 1년에 한번 챔피언에게 도전할 수 있는 권리를 걸고 싸우는 대회야 다만 체육관 챌린지에 참가하려면 추천장이 필요해 형은 아직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박사님한테 가서 말해보려고 너도 같이 참가하자고 라이벌 있으면 우리들 모두 강해질 수 있으니까 2번 도로 가장 안쪽에 있어 호부가 다 설명해주고 있어 포켓몬 트레이너 기본 첫 번째 승부할 때 튀어나오는 건 신인 포켓몬 리스트 선두에 있는 포켓몬 포켓몬 트레이너 기본 두 번째 틈틈이 리포트 포켓몬 트레이너 기본 그 세 번째 포켓몬과 기술 타입이 같으면 유력이 업! 트레이너의 지식이 중요하단 말이야 우루천국이야 우루천국 오돗돗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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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니아와 단들은 전에는 좋은 라이벌이었단 말이야 진심을 100% 담아서 대결했지 어 여기 들어갔습니다 멀리 보이는 지붕이 보라색인 집이 포켓몬 박사님의 집이야 아 저기 보라색 있네요 어 여기서 낚시 해보자 무슨 포인트가 따로 있대 2번 도로 어 얘는 대결하는 데다 아 호부네 이왕글 야 이렇게 할거면 같이 다녀 그냥 어? 아 그냥 같이 다니자고 너도 그냥 같이 다녀 너도 포켓몬 도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아니 챔피언이라며 안 바빠? 아니 챔피언이 아니야? 맨날 바쁜 척은 다 해놓고 계속 따라다니네 형 이왕글 벌써 포켓몬을 잡았나보구나 훌륭해 니가 사용한 몬스터볼은 어머니가 주신 모양이구나 자 몬스터볼을 줄테니까 동료를 많이 모아보렴 어 쉽게 잡을 수 있어 안 때리고도 잡을 수 있나봐 20개 아니 뭐 캐리어야 뭐야 저기 뭐 등에다가 덕지덕지 도로에 있는 포켓몬 트레이너와 배틀하면서 포켓몬을 단련시키렴 너희가 어떤 포켓몬과 함께 강해질지는 이 챔피언 단델도 기대가 크단다 주어쓰! 포켓몬을 잡아서 포켓몬 박사님을 깜짝 놀라게 해드리자구 또 앞에 기다리고 있다 쟤 재질하라고? 어 뭐야 어 저거 뭐야 아 저거 다 있는 애잖아 아 뭐야 다 있잖아 손제리들 헤헤헤 나는 골목대장이야 여기서 세금을 걷고 있어 자 한번 붙어볼까? 눈이 서로 마주치면 승부하는게 매너라고 뭐지 이거? 안산의 방식인데 눈이 마주치면 승부하는게 매너야 비매너를 저지르는건 아니겠지? 자 탐리스 6레벨이야 내 탐리스는 노말 타입이지 그러면 너는 가지 찌르기로 응징합니다 9레벨 가지 찌르기 자 두방 때리면 죽겠군요 탐리스 탐리스 눈을 눈 부분을 집중적으로 탐리스는 쓰러졌습니다 자 레벨업 어 경험치가 많은데? 칭따오르는 새로운 웅크리기를 배웠습니다 강한 포켓몬 트레이너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보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안싸울 수가 없어 왜냐하면 쳐다보는게 쳐다보면 싸워야되는게 궁룰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있다 어 훔쳐우 얘 훔치는 여운가봐 훔쳐우 잡아 훔쳐우 아 볼 썼어 훔쳐우 바지 찌르기 전광석화 짜증나는 기술있잖아 이제 잡음 어 못잡으면 사용 안되나? 못잡으면 소모 안되나봐 손 못해? 근데 왜 20개 있어? 21개 있었나? 진짜 손질 어머미 5개 중 얘 이름 뭘로 해? 얘 이름 뭘로 해? 얘 좀 그거 같은데? 앵그리.. 앵그리 너구리? id 지민 대털 쥐? 스트리로우 근데 얘는 뭘, 뭘 훔치는데? 기술이 뭐 상대방 열매 같은 거 훔쳐요? 마음을 훔친대 궤도 컨셉 훔치고 꼬리로 발자국 치움 뒤에 굉장히 싫은데? 저거 미더덕 같은 거? 저거 뭐야? 꼬리를 꼬리를 저걸로 치워? 종양 같애 어? 아 취소됐네? 이름 지어야 되는데 아 거기, 거기 가야지만 치울 수 있나? 승부라면 경험치료 없고 강해집니다 우왕이 여기 또 하나 있어 논스톱을 3개 눈이 마주치면 싸우는 게 이곳의 룰인 거 알고 있지? 그게 매너야 짧은치만 리콜하고 오, 깨물부기? 얘는 딱 봐도 물이죠? 물같이 생겼죠? 거북이에다가 저 파란색 효과가 굉장하죠? 거의 그냥 그거잖아 언럭키 꼬부기잖아 꼬부기 꼬부기 그 좀 유전자 조작 실패한 느낌? 인간이 미안해 퓨전 실패한 느낌 경험치는 많이죠 꼬부기 꼬부기 꼬미는 귀엽기만 한 건가? 진화 15랩에 하지 않아요? 그... 뒤에 있다가 오면은 눈 마주쳐야지 호부에겐 저버렸지만 너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주노 두루지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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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감이 좀 그런데? 욕같은데? 버러지벌레 어디 진짜 풀로 하면은 안돼 두루지벌레는 바꿔줘야돼 뭘로 바꾼다? 변태가면으로 바꾼다 얘가 비행이기 때문에 전 이거에요 비행 하나정도는 꼭 있어야 돼요 1가구 1비행이야 안아프죠? 비행이라 바로 쪼아버리구요 이거 진짜 변태가면 가면 쓴거에요 변태가면은 레벨 8로 올랐습니다 손톱깔기 훔쳐... 또 있어? 훔쳐오면 여우잖아 그냥 가 이건 뭐지? 악타입이 있네? 아 이거 효과도 효과가 별로 뭐 이렇게 써있어 상성까지 알려주나봐 자신의 강함을 뻗이고 공격한다 한번 싸운 상대면 나온대 손톱을 갈아 날카롭게 해서 공격과 명중류를 올려 안좋아 급소에 맞았어 효과가 있다는게 효과가 굉장하다는 뜻은 아니야 스피드가 내가 더 빠르기 때문에 시무룩한거봐 흐흐흐 야생 포켓몬한테도 지고 다른 포켓... 트레이너한테도 패하고 힝 꼬리가 매력 포인트야 대충 다있죠 박사님이다 저기 계신 분이 박사님이야 야 그냥 같이 다니자고 다이맥스의 비밀은 100% 밝혀진건가요? 아니 그럴리가 아직 주스께끼 투성이란다 손녀가 내 뒤를 이어줬으면 하는 생각이었다만 이거 미안하게 됐구나 손님이 오는걸 눈치채지 못하다니 나도 늙었어 예전 같았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렸을텐데 내 이름은 매그놀리아란다 환영한다 젊은 트레이너들아 이 썩을 것들아 일단 집으로 들어가자꾸나 빨랑빨랑 안 튀어나와 기어들어오란 말이야 이 썩을 것들아 주는대로 처먹어 어머나 어머나 허브 우루에게 새로운 친구들이 생긴 모양이구나 그리고 니가 이왕거리구나 소니아에게서 받은 포켓몬도감을 너의 손으로 완성해 보려무나 이왕걸은 이미 다이맥스에 대해 알고 있지? 메그놀리아 박사님은 다이맥스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셔 후원 감사합니다 다이맥스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그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니까 단델은 어느 때든 포켓몬 생각뿐이구나 홍차에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한 일이야 박사님 형한테 우리를 체육관 챌린지에 추천하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 단델 어째서 추천해 주지 않는 거니 호부도 이왕걸도 이제 막 포켓몬과 만난 미숙한 트레이너들이니까요 이런 이런 너의 소원은 가라르에 있는 모두가 강한 포켓몬 트레이너가 되는 것 아니었니 혹시 견제하는 건가 싹수가 있는 녀석들을 견제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포켓몬을 맡긴 것이었는데 이게 제발 아 원래는 추천서를 써주려고 했는데 너 때문에 안 써주는 거야 좋아 결정했어 너희 둘이서 내가 추천하지 못 안코는 못 베길 정도로 멋진 승부를 보여주면 생각해 볼게 하... 하... 물론 두 사람의 포켓몬 모두 건강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한번 붙어봐 좋아 이왕걸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자 둘 중에 하나는 죽여도 죽어도 상관없어 하나만 써줄거야 하나만 서로를 죽여라 자 여기서 리포트 아 이름 지어야 되는데 이제 뒤에 템있다고? 어디 어? 저기있다 이런 씨벌 빛나잖아 뭐야 혹시 포켓몬 들어있는건가? 아 슈퍼볼 슈퍼볼 잡기 좋아졌죠 자 이제 갑니다 어딨어 걸리게만 해봐 숨어있는거 걸리면 죽여버릴테니까 아가 개잖아 언럭키 꼬부기 할아버지 못보셨어요? 자신이 해주고 싶은게 아닌 식물이 바라는 것 그걸 틀리지 않는다면 식물은 성장하지 아니 호부 받냐구요 2층에 했나봐 빌어먹을 자식 어디갔지? 뭐야 이거 할머니 드시던건가? 할머니 식사를 하셨으면 싱크대에 갖다놔야죠 어딨어 어이 이왕글 추천장을 받기위해 나와 싸워줘 둘중에 한명만 받을 수 있다고 자 여기 아 앞으로 여기서 공식 대결장에서만 하나봐 이 챔피언 단들이 부탁한걸 잊지 않았겠지 재능이 있어보이는 내게 호부의 라이벌이 되어달라고 한건 말이야 오케이 나는 최강의 포켓몬 트레이너가 될거야 그러려면 체육관 챌린지 참가에 대한 추천장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가능성을 보여줘서 형을 납득시키자구 나도 젊은 트레이너들의 싸움을 지켜보도록 하마 빨리 싸워 이 썩을 거더라 나는 무적이 되게 많은 승부를 통해 배우고 또 배웠어 자 트레이너도 포켓몬도 모두 멋지게 싸워서 나를 만족시켜줘 빨리 처먹어 빨리하고 빨리 처먹어 너네들 싸우느라 껌 먹다가 왔어 둘중에 하나가 죽으면 둘중에 하나가 죽으면 이거 어떻게 하지? 시체는 치워줄게 장래는 치러줄게 우루는 노말이기 때문에 가지 찌르기로 공격합니다 자속 보정으로 콕 3암 급소에 맞아서 3암 급소를 마칠 줄이야 너희들 기세가 대단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승부에서 진 호브는 촬영이 끝나고 제작진이 맛있게 먹겠습니다 변태가면은 레벨 9로 올랐다 빠라꼬 빠라꼬 비행이죠 바꿔줍니다 교체 비행에는 비행으로 맞서 변태가면 나가라 자 비행대결 타라꼬 타라꼬의 긴장감 우리 팬이 긴장돼서 열매 못 먹었대 바로 레벨 9 변태가면에 쪼아버리기 쪼아버리기 킹 서로 쪼아 그러면 안 되지 스텝발로 밀어 돈으로 패 돈으로 킹 짱 찌려보기 방어가 떨어지죠 하지만 공격할 수가 없죠 내가 먼저 때리니까 짱 자 빨리 내보내라고 울먹이 있잖아 울먹이 울먹이랑 우루 내보내 아 우루는 죽였지 울먹이 내보내 울먹이 울먹이는 담당일진 애국보승이가 나갑니다 풀로 풀뿌리로 물을 쪽 빨아먹으면 됩니다 아슬아슬한 승부 이거야말로 우리가 좋아하는 배틀 방식이지 울먹이 바로 가지 찌르기로 쪽 빨아버리기 캥 벌써 울려고 하죠 역시 굉장히 타입의 상성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구나 우리의 진정한 힘을 받아라 넘치는 블루의 워터파워 뿔대포 그래봤자죠 가지 찌르기로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 재능이 제로야 재능이 자 호브는 오늘 저녁 식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진짜 포켓몬이 불쌍하죠 승부해서 이겼습니다 져서 기운은 빠지지만 역시 넌 내 라이벌이야 지가 정했어 라이벌 하기 싫어도 해야돼 몬스터볼 던지는 것도 완벽했는데 이겨서 기쁜 마음과 져서 분한 마음을 반복하면서 우리도 점점 강해지겠지 두박 두박 이완걸 호브 정말 멋진 시합이었어 챔피언의 추천장을 주지 않고는 못 빼기겠잖아 자 줬다 치고 중요한 물건 포켓에 집어넣으라고 자 줬다 치고 고마워 형 나 체육관 챌린지에서 꼭 이기도록 할게 아직 미숙하고 좀 더 다듬어야겠지만 멋진 배틀이었어 패션 왜 이러냐고요? 영국 패션인데 나도 리자몽도 온몸의 세포가 익사이팅해질 정도였어 호브 니가 볼을 던지는 방식 같은 강함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들로만 신경쓰길래 많이 걱정했는데 착실히 성장하고 있었구나 이완골도 앞으로는 더 가슴 뛰는 포켓몬 승부를 보여주렴 단델 입장에서도 호브한테 추천장을 계속 안 써주는 이유가 있어요 아직도 상성을 몰라 근데 저 할멈이 닥달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써주는 거야 우리 같이 서로를 단련시켜서 챔피언을 노려보자고 좋아 너와 내가 함께 경쟁하면서 서로의 포켓몬을 강하게 만드는 거야 이거를 전문용어로 어뷰징이라고 하죠 서로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랭킹 올리는데 저게 뭐지? 아니 뭐가 두 개가 떨어졌어 딱 우리 둘이 나눠 갖기 좋게 자 주웠다 치고 봐봐 이완골 소원의 별이야 심지어 두 개가 떨어지다니 자 한 개는 너한테 줄게 단델 형하고 할머니는 필요 없을 거야 자 후원 감사합니다 소원의 별 가라르 지방에서 발견되는 신비한 힘을 간직하고 있는 돌 주우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도 전해진다 소원의 별이 있으면 나도 포켓몬을 다이맥스 시킬 수 있어 음 다이맥스 시킬 수 있는 그 그건가 봐 아이템인가 봐 진정한 소원을 가진 사람에게 떨어진다는 전설이 있어 최강의 트레이너가 되고 싶다고 최강의 트레이너가 되고 싶어 최강의 트레이너 그것은 이룰 수 없는 꿈이었다 좋아 세 번 외쳤으니까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헤헤헤헤 허브 소원의 별은 미지의 힘이 담긴 신비한 돌이야 말하자면 가라르 지방의 보물이란다 다만 그대로는 쓸 수 없으니 잠깐 할머니한테 맡겨 아 맞다 박사님은 다이맥스를 연구하셨었지 저와 이왕걸에게도 다이맥스 힘을 주실 수 있는 거죠 꾸벅조름 숲에서는 이상한 포켓몬과 싸웠었고 앞으로 뭔가 굉장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헤헤헤헤 들뜬 기분은 잘 알겠다만 진정하지 않으면 내일 여행할 때 힘들 거란다 일단 맡기고 잠부터 자 알았어? 그리고 저녁직사 지금 다 식어가니까 빨리 처먹어 알았어? 어 뭐야 깜짝이야 시발 너 언제 돌아왔어? 돌아왔더니 뭔가 다들 들떠있네 안녕 할머니의 딸이야 손자였나? 아니 딸인가? 딸이야 너희들 저녁 먹고 갈거지? 내가 요즘 유행하는 카레라이스 요리법에 푹 빠져있걸 아 손녀야? 딸 아니야? 손녀야? 딸 아니야? 손녀야? 할머니의... 할머니의 딸의 딸이야? 아침이다! 그리고 모험의 시작이기도 하지 좋은 아침이구나 젊은 도전자들아 호부 너 이상한 포켓몬을 만났다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안개 속에서 이왕골이 이상한 포켓몬과 싸웠는데 말이죠 마지막에 기절해버려서 기억이 나지 않아! 하하하 뭐야 그게 이왕골! 호부! 이걸 바꿔라! 자! 줬다치고 이왕골은 매그놀리아 박사에게서 받은 다이맥스 밴드를 착용했다 소원의 별이 박혀있으며 파워스폿에 있으면 빛이 나고 빛이 나고 포켓몬을 다이맥스 시킬 수 있습니다 어 그건 다이맥스 밴드라는 거야 어저께 내가 밤새도록 만든 거야 소원의 별을 활용해가지고 다이맥스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아이템화 한거지 너희가 발견한 소원의 별을 박아놓은 밴드라고! 알았어 야호! 박사님! 고마워요! 예스! 이것만 있으면 다이맥스를 할 수 있을거야! 오 혐거랑 똑같은거야 이제 다이맥스를 쓸 수 있고 근데 내가 상성이 뭐였더라 이런 이런 서두르지 말아라 서두르지 마 포켓몬을 다이맥스 거대하게 만드는 데에는 여러가지 조건이 있어 그냥 할 수 있는게 아니야 상성도 못해오는 너같은 놈이 과연 이 조건을 외울 수 있을까? 여러 장소에 가서 다양한 종류의 포켓몬과 만나보려고 조우야! 나의 전설이 드디어 시작될거야! 헤헤헤헤 이왕걸 여기까지 경주하자구 뭐야? 시작해.. 가버렸네? 내가 봤을 때 호브는 말로 태어났어야 됐어 경주를 너무 좋아해 페이지를 채우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포켓몬과 만나보려고 이상한 포켓몬 왠지 불안한 느낌이 드는데 이건 뭐지? 에? 자신이 해주고 싶은게 아닌 식물이 말하는건 그걸 틀리지 않았다면 식물은 성장한다고 같은 말을 계속하는 할아버지가 카라르 지방에 있다! 요멸일이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할머니 어저께 저녁 굶었나? 왜 아직도 있지? 할아버지 식물도 좋지만 오래오래 사세요 자 출발하자 같이 출발하려고 기다리고 있었구나 이왕걸 굉장한 조언 하나 해줄게 풀숲에 나와있는 포켓몬이 있을 때가 있지 몸을 숙여서 천천히 걸어가면 녀석들에게 들키지 않고 갈 수 있어 자 내가 시범을 보일게 자 휙! 휘파람을 휙 하고 오면 포켓몬이 금방 눈치 찰거야 휘파람을 잘 나오게 하는 주문을 가르쳐줄게 엘스틱 버튼을 눌러봐 자 누가 포켓몬을 많이 잡나 시야마자구 어 일단 안 잡히는 모습을 시범을 보이려고 했는데 바로 결... 바로 대결로 넘어가네 좋아 엘스틱을 눌러 엘스틱을 눌러 와이와이통신 어 이런 것도 알려줘? 와이와이통신으로 엘스틱이 이거 아니야? 아 스틱이야? 엘스틱 아 이렇게? 오 씨발 다 꼬인다 뭐야 패배자 아니야 집에가서 밥이나 먹어 여기서 뭐하는거야 엄마가 찾겠다 맘마 먹고와 어? 거구기다 얘 잡아야지 깨물무기 싸워 일단 이거 죽을 것 같지? 이거 하면? 죽으면 어쩔 수 없고 아 어쩔 수 없어 수용 감사합니다 아 뭐래 왜 여기 또 있다 깨물무기 자 애국보승아 너무 속성공격은 하지말자 핥히기로 가자 이겨넘아 아 뭐 자식이 봐주니까 이놈아 얘 이름이야? 얘 뭐..뭐..흥나숭 흥나숭 아 흥나숭 아 흥이 나는 숭이야 흥나숭 진짜 이름 대충 지웠어 진짜 이름 대충 지웠어 흥나숭 자 얘 이름 뭘로 할까 손재리 진짜 손재리 레벨팔 훔쳐 후 레벨팔 손톱 깔기 아 이게 양파같아가지고 눈물이 난데 하찮게 생겼대 아니 이게 너무 명랑마나 같아 그죠 이게 너무 명랑마나 스태이야 아 이게 좀 비하적인 단어를 쓰지 말자고요 언럭키 꼬부기가 뭡니까 깨돌이 닮았다 어 깨돌이 좋다 그런거 좋아 명랑마나 깨돌이 종북이는 뭐야 왜 종북이야 아니 요소가 없잖아 왜 종북이냐고 깨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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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돌을 할게 아 박스로 보낼게 있구나 그러면 진짜 손재리 손재리 손재리를 보내자 진짜 못생겼다 생긴거 어 얘도 잡을 수 있어 얘도 잡을 수 있어 자 가지 찌르고 얘 전기 속성이거든 아 마비됐어 어 나 마비 기술 그 어 이거 있어 바로 풀었어 피치얼 메럿 어 좋아요 얘 혹시 개 아니야 어 그 조수 조수가 키우는 강아지 잠깐 산책하고 있는데 내가 잡은 거 아니야 내가 잡아 가도 돼 입날 가르기 입날 가르기가 필요해요 울음소리 빼 운이 하나도 없어 이게 뭘로 해 황몽이로 해 황몽이로 할게요 뭘로 바꿀까 물 풀 얘 노말이라서 필요 없어 아 얘 진짜 뭐 건강이 걱정될 정도인데 꼬리가 뭐 푸데기에다 담아놓은 거 같아 근데 얘 멋있어가지고 쓰고 싶은데 나 진짜 손재리를 뺄래 뭐야 쟤 뭐야 쟤 타튀노 어 어 이기도 있어 오 귀엽다 어 귀엽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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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람쥐 밖에 없어 여기로 가 자 브레쉬 마을이야 여기서 이름을 지어주자 어 여기 뭐 있다 아 아 싸 기력의 조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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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왕걸 역은 이쪽이야 헤헤헤헤헤헤헤 자 이쪽이라구 기랍잡이 갔죠 아 그것도 해야 돼 ounty 이놈 풍 또 해야돼 이거 충전해 쉬게 하겠습니까 이거 나머지 그 짐승들 다 갈아가지고 만들수도 있어요 미트볼로 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몬스터볼을 좀 더 주세요 20개 주세요 헤헤헤헤헤 서비스볼을 서비스로 2개 넣어 드렸습니다 헤헤헤헤헤 포켓몬센터가 정말 고마워 헤헤헤헤헤헤헤 이름 침 춘총 뭘로 할까 이름 푸데기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는데 꼬리에 똥자루요 아니면 이거 막 청소기 같기도 하고 굿 으 굿 굿 굿 굿 굿 문탱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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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요? 문탱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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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주트로 문탱탱 문탱탱 이러면 아 근데 훔치.. 훔치는 기술이 하나도 없는데? 뭐라는 거 겁나 웃겨 어? 어 이왕걸 몇 마리나 잡았어? 나는 최고의 포켓몬 한 마리를 동료로 만들었지 꽤 많이 잡았구나 너희 팀이 앞으로는 더 강해질 것 같아 어? 스피드 스타를 줬어 되게 센 건데? 자 기술 머신이야 포켓몬이 순식간에 기술을 배울 수가 있어 우리 형이 준 거라고 같이 쓰자고 엔진 시티에서 시작돼 엔진 시티는 금속 체육관인가? 아 여기 싸울 수 있어 이건가요? 기술 머신? 아 여기 있어요 60이야 엄청 좋아 노말 노말에 얘가 노말 아니야? 꼬리 흔들기 빼 꼬리 흔들기 빼 일단 다 배워 배울 수 있는데 다 배워 혁몽이도 배워 데미지가 깡 데미지가 좋아서 깡 데미지가 좋아서 변태가면도 배워 변태가면도 배워 째려보기 빼 애국 보승이도 배워 애국 보승이도 배워 얘는 물리 데미지라서 이거 배우면 좋을 것 같은데 홈키기 이거 40이잖아 무조건 좋다고 도발 필요 없어 아 스피드는 특수야? 아무튼 좋아 아무튼 스피드 스타야 봐봐 능력치를 봐봐 봐봐 특수가 15고 공격이 23이잖아 8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럼 뭐야 특수공격의 1.5배가 공격이야 그쵸? 근데 봐봐 공격 공격 그 할퀴가 40이고 특수공격 그게 60이었잖아 1.5배잖아 똑같아 똑같단 말이야 근데 특수공격 방어력이 약한 애한테 스피드 스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알겠습니까 얘들아 잠깐 기다리렴 푸른 자속 1.5배라고? 아니 할퀴기 할퀴기는 노말이잖아 엄마? 울먹이를 파트너로 정했을 때부터 여행을 떠나게 될 거라고는 짐작했어 메그놀리아 박사님께서 일부러 연락해 주셨다고 여행을 기념으로 주는 선물이야 캠프 도구란다 와일드에리어나 캠핑스폿에서 텐트를 치거나 그 안에서 요리를 만들 수 있다 파트너와 힘을 합치면 괜찮을 거야 형제가 모두 챔피언이 되어보는 건 처음 있는 일인걸요? 헤헤헤헤 그래그래 아무튼 건강하게 잘 지내려 호부가 뭐 말을 하는데 무시해 들은 척도 안 했죠 평소에 행동으로 보여줬기 때문이죠 그래그래 알았어 잘 갔다 이 옆에 굉장한 드레이너들과 다양한 포켓몬들이 기다리고 있겠지 예스 이왕걸 다 두근거리는 게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 좋아 출발하자고 엔진시티 주변에는 와일드에리어가 펼쳐져 있어 와일드에리어는 굉장한 곳이야 다양한 포켓몬이 돌아다니거든 아 이건 좀 그런데 포켓몬 디자인이 좀 그리고 못생겼다 보니까 일부러 더 둥글둥글하게 해가지고 또 마음에 안 들어 이미 마음에 안 들어서 건가? 지금까지 나온 포켓몬들 있죠 다 너무 둥글둥글하게 귀엽게 하려고 해요 억지로 그 어? 자연스럽게 나오는 귀여움이 아니야 그러면 아마 이거 제작진에서 이러겠죠 어쩌라고 귀엽게 만들어달라고 해서 귀엽게 만들어달라고 여기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게 말이다 선로 위에 우르무리가 가로막고 있어서 열차가 지나갈 수 없는 상태란다 예? 그거 오히려 잘됐잖아 와일드에리어에는 엄청 넓으니까 포켓몬도 잔뜩 있다고 이왕걸 너도 무슨 뜻인지 알지? 최고의 팀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나부터 갈게 경주야 헤헤헤헤헤헤헤 이브이와 렛츠 아니 기분 탓이었나봐 이상한 걸 물어봐서 미안해 이브이 렛츠? 피카츄와 렛츠 피... 피카츄와 렛츠고 했었구나? 부디 피카츄와도 렛츠고 해줘 피카츄 했다고 이거 줬어 이브이 했으면 이브이도 줬나봐 렛키 꼴에 들어왔어요 피카츄 피카츄 그게 개야 피카츄 내가 데리고 있던 애 아니야 마ıt 렛키 꼬레 땅 아 근데 얘 쓰기 싫은데 안 키운 거 써보고 싶은데 능력치 6,9이래 쓰지마 일단 넣어봐 후원 감사합니다 칭따우르 대신 넣자 다이맥스 시켜보도록 해 변덕스러워 이거 어떻게 알아? 얘 능력치는 어떻게 알아? 능력치 엄청 좋은데? 나중에 나온다 얘 왜 이렇게 빨개 내 아이들이 레츠고 한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는 거 같던데 레츠고가 뭔지 아니? 지금 여기 얘네들이 어? 나 브레시티로 가버렸어 가보패스 가보패스 가보썬은 뭐야 가보패스를 소지하고 계신가요? 물론이죠 물론이죠 여기 잘 가고 있다고요 헤헤헤헤 아 뭐야 세일러 야돈 세일러 야돈 세일러 야돈 뭐야 이거 세일러 야돈 아앵 너 포켓몬 트레이너지? 그냥 놔뒀다간 야돈이 개찰구를 가로막아서 다른 승객들이 불편할거야 무거워서 옮길 수 없으니 네가 잡아줘 오! 내꺼다 야앙 세일러 야돈 근데 왜 저렇게 됐어? 일단 물타입이기 때문에 입날 가리기로 조집니다 야어어어어 졸리게 해 자꾸 그래보니 머후님 4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야 얘 물 레스퍼야 어 근데 왜 이거 효과가 좋다고 안 뜨지? 아 열받아 바꿔 너 기꾸레시가 독 레스퍼라 이게 그 알로라 폼 같은거야? 가라르 폼 아 가라르 마을에만 있는? 아 그럼 나도 써 이거 전기자석 봐 마비시켜 도박형 야돌 안된다 도박형 야돌 안된다 좋아 이거 획피해요 공격기술 이거 밖에 없어 공격기술 용해액 공격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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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팅 채팅방 공격기술 박찌개 가지고 묻은 것 같아 그치? 페인트 자석 공격이 없어 지금 아 잡아야지 어 잡아야 돼 어 큰일났네 어 어 안 돼 용에 됐어 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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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가 약해져있어 뒤에다 깨돌이 레벨 10이라서 온가봐 오 김찰떡님 구독 감사합니다 잠시만 이름? 얘 어떻게 해? 세일러 야돈이라고요? 황건돈? 황건돈? 고구마도는가스로 알 고구마도는가스로 알 황금투구조음 황금투구전설 고치도는 뭐야? 얘 빼 갓! 굉장하다 야돈을 잡는 너의 모습 정말 멋있었다고 갑옷 패스를 확인했습니다 탑승해 주십시오 네 고구마 치즈돈 같습니다 희귀한 포켓몬을 잡거나 실력을 쌓을 생각이야 빠이빠이 얘는 나중에 나오는 강한 관장 같은 건가 봐 사천왕이나 바뀌어가는 모습이 좋아 와일드 에리어에 갈 수 있게 되면 그때 말해 일단 충전해 슬프트에 뚱뚱뚱뚱뚱 와일드 에리어 역으로 갑니다 꾸리리 이게 뭐야? 암모나이트 같은 건가? 돼지? 삐삐 인형을 사용해봐 오 삐삐 인형 5개 체육관 배지를 손에 넣으면 언젠가 잡을 수 있을거야 저장해 여기는 색다른 지도인데? 왜 도망가라고 삐삐로? 야호 흐헤헤헤헤 저기로 가야되는데 요쪽으로 가야지 안 들키게 자 약 오르지? 이 자식아 흐헤헤헤 뭐야 어? 쉴 수 있네 여기서? 야 호부 야 봐봐 저거 보라구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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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봐 하하하하 저쪽에 보이는 게 엔진시티야 하하하하 저기 도착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포켓몬을 만나게 되는 걸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호 뭐야 소니아 누나네 할머니한테 한소리 들었거든 나 오늘부로 가출 1일 차야 아이들은 여행을 떠났는데 너는 어떻게 할 거냐고 말이야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리고 너희가 숲에서 만났다는 포켓몬에 대해서도 궁금하니까 잠깐 조사해 볼 생각이야 뭔가 알아내면 분명히 할머니도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역시 어른으로 지내는 건 힘든 일인가 봐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니까 나도 오랜만에 떠나는 여행이니까 낚시랑 캠핑을 즐길 생각이기도 하고 좋아 붉게 빛나는 굴을 많이 많이 조사하고 타이맥스한 포켓몬과 많이 많이 싸워서 내 전설의 한 페이지로 만들어야지 야호 갔어 정말 못 말린다니까 타이맥스한 포켓몬은 진짜 강하니까 조심해 잊지 말고 자신의 파트너를 타이맥스 시켜야 한다고 와일드 에이리어 여기저기에서 붉은 오우라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자신 있다면 조사해 봐 다이맥스 포켓몬이 있을 테니까 이 선배님께서 좋은 선물을 줄게 줬다 치고 어? 포켓몬 센터에 있는 PC에 박스를 접속해서 포켓몬을 맡기거나 데려올 수가 있는 환상적인 아이템 맡긴 포켓몬을 데려올 수가 있어 자 와일드 에이리어 자 근데 이렇게 갈 거면 그냥 다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결국 저 누나 또 만날 거 아니야 자 누나 갔다 올게요 포켓몬을 잔뜩 잡아보라고 오 롱스톤이다 어 메모 발견 커다란 포켓몬은 강하다 싸워보고 못 이길 것 같으면 일단 도망가라 달콤한 꿀 상점에서 싸게 팔 수가 있어 헤헤헤 롱스톤 하지만 난 풀포켓몬이 있기 때문에 애국보승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없죠? 햇살이 강하대 기술이 임날가르기는 55뎀이고 이건 40뎀인데 이건 안 맞을 수가 있어 임날가르기 저주공격 어 26렙이래 효과가 굉장했는데 공격을 버프를 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전에 애국보승이 죽을 거 아니야 한 대만 더 때려볼까 임날가르기 타아악 마비 지지지지 지지지지지 앙냥냥 임날 가르기 급소에 맞췄어 또 어떡하지 가방으로 먹자 상체역 발라 못잡아? 왜 못잡아? 아니 버프할 수도 있어 얘가 아 레벨 차단하면 못잡아요? 아 배지 없어서 못잡는데 치는 소리 아싸 이때 때려 입날 가르기 이때 이때 먹어 방어가 근데 크게 떨어졌는데 상처역을 사용 이땐 공격할 타이밍이야 그죠? 하나 먹어 먹고 스톤 샤워 안아프죠 안아프죠? 상성 아 방어가 떨어져서 못막았어 얘 이기려면은 물 스피드가 차이 나가지고 먼저 맞을 것 같은데 물대포 어 싫은 소리 아싸 안 맞았고 물대포 이게 퍼델이라서 안죽는데 어 죽는데 얘 어떻게 이겨 전기는 안 먹히고 비행은 불리하고 얘가 레벨이 12니까 얘가 좀 비벼볼 수 있잖니까 한 번 유도하고 운동료 버텨 어 버텼어 아 마비됐어 기술이 나왔어 마비인데 어 잠들었어 어 보승이 살릴까? 보승이 살려 바꾸어 플라시 돌아와 잠들고 있어 지금이야 입날 가르기 아 아 어 마비 걸렸어 아 다음은 이거 싫은소리로 안 끝나는데 어 일단 하품은 걸렸어 아 하품은 걸렸으니까 기력의 조각을 한번 써 그쵸 어 저주야 바보 그리고 죽을때 교체 연병하지 말고 하품 걸렸죠 아 지금 바꿀까? 지금 바꾸자 안그러면은 죽어서 바뀌면은 성공이 아니야 성공이 아니야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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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때렸어 아 아 짱루님 17개월 구도 감사합니다 또 하품 또 하품해 아 이길 수가 없는데 아 스피드스타가 있어 무조건 먼저 때리는거 무조건 먼저 때리는거 있어 아 이거 성공기 아니야? 아 명중하는거네 무조건 일단 써 어 싫은소리 좋았어 방어가 약해지는거 롱스톤 멍청한 놈 야생이라서 잘 모르죠 어 다왔어 다왔어 급소에 맞춰가지고 다왔어 급소에 맞춰가지고 다왔어 자 스피드스타 아하 죽을거 같죠 아 왜이렇게 잘 맞춰? 저 스톤샤워 안 맞을 확률이 있는데 청광석화 있어 뭉탱탱이가 뭉탱탱이가 근데 이게 1..1..1..1단 박힐까? 잡았어! 덤방지 근데 죽은 애는 못받아 뭉탱탱이 11렙 됐어 마구 찌르기 마구 찌르기 마구 찌르기 15회를 15뎀을 5번 최대 75뎀까지 쓸 수 있어 근데 명중률이 굉장히 떨어져 기어오르기 기어오르기 빼자 기어오르기 아니다 이거 빼자 기어오르기 빼 쪼기는 있어야 돼 4 강력한 스틱 기어오르기 최쨍 최쨍 시 ya씨 돌아가 R스틱 누르면 아 이렇게 되네 회복해주세요 아 그래도 강해졌어 그죠? 리포트 야도는 없었으면 이거 못이겼어 야도는 없었으면 그리고 아 이거 좀 많이 사놓을걸 어? 이거 열매 좀 많이 사놓을걸 다있나? 됐어 아 레벨이 높아지 못잡았어 어? 뭐야 얘? 뭐야? 뭐야? 마인부우잖아 격투 타입이야? 멋있다 나 얘 할래 아 나중에 홍수몬 시라소몬 된대 아 그러네 홍수몬 닮았네 고르는거야 나중에? 고르는거야 나중에? 고르는거야 나중에? 아 아 아 잡았다 아 아 카포에라 가도 될텐데 같으면 카포에라가 더 좋은건가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얘는 좀 약간 눈빛살아eil으니까 위험한 새끼 위험한 새끼라고 짓겠습니다 원래 피도 눈물도 없는 새끼라고 하려는데 잘 이게 안돼 누구 뺄까? 아씨 그 뺄때 열매 빼주나? 물 아 다 있네 이제 이게 거북이 빼 위험한 새끼 굉장히 위험한 새끼 이거 줘 오랜 열매 줘 아! 사용해버렸어 아! 또 사용해버렸어 피로 물 뭐야 깜짝이야 뭐 뭔데 얘네들 주가 너무 답답해요 어 연벅이다 어 아니네 뭐야 이거 파르빛? 파르빛? 근데 나 풀이라서 저 토끼가 뜨다 먹지 않나? 땅이래 얘는 땅이래 땅이면 일단 좋죠 로말땅이래 로말땅이래 근데 얘 안 쓸 것 같아 얘는 그냥 이름 짓지 말고 넘어가 티파크 네네 요리장 빨LY 어 에이 어 얘도 있어 시스테일 얘 나중에 불 불 되나 나잉테일 되면 불인가 흰색되지 않나? 근데 가라르 폼은 가라르 폼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거야? 가라르 지방에? 어! 잘못 눌렀어 누구야? 아! 베루키? 폴이 약해 격투에 햇살이 강하면 폴타입이 센가? 폴타입만 센가? 아 불타입만 센가 폴타입 효과가 별로야 불타입이라 사슬묶기 그냥 불로 공격하면 됐는데 바보다 그죠? 팔킥이 있는데 바보다 그죠?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그죠? 얘도 안 쓸래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네 도감에 넣어야 되니까 안 넣어줘 어? 안 넣어줘 일단 회복시키자 형 자 잔뜩 잡자구 원에서 좀 안 본 거 쓰고 싶어 그 레츠고에서 안 쓴 거 뭐 빛나는 게 있었던 거 같은데 늑가기 복학생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야 이거 포켓몬 굴입니다 굴에는 다이맥스 포켓몬이 숨어있으면서 혼자 또는 4명이 함께 싸울 수 있습니다 아 레이드 하는 거야 이게? 아이스틱으로 카메라를 움직일 수 있다 시점을 넓게 볼 수 있다 시점을 넓게 볼 수 있다 불이 나와야지 가능하다 어 지금 불 나왔다 뭐야 얘는 이거 잡아 폭탄 단굴? 돌인가? 단굴 옹골참 옹골참 옹골참은 뭐야 옹골차서 버틴 거야? 얘가? 원래는 한방컷인데 옹골참 옹골참 너무 사귄데? 그죠? 그럼 얘 얘 개체 특기야? 아니면 종족 특기야? 아 멘트리야 이게 종특이래 바위? 바위는 별론데? 단굴? 제발 바위 measuring över 이제 서볼까? 베나몬들 아싸 얘도 잡아 아 매직박 형님 4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안에 여행 갔어요 땅이면 입날 가르기 하면 좋아 죽죠 바로 입날 갈라버리고 아 죽어버렸네 너무 좋아서 죽어버렸네 몽탱탱이 빠크아웃 몽탱탱이의 빠크아웃 빠크아웃 하면서 굉장히 호통칩니다 특수공격을 떨어뜨려요 필요없어요 딜기술만 필요해요 빠크아웃 어 이거 뭐야 어 판다다 판다도 잡아 아 딜기술이었어? 왜? 판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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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얘 대나무 잘 먹잖아 얘도 격투 같은데 자신만만한 표정인 격투의 느낌 자신만만한 표정인 격투의 느낌 오오 오 두 대 오 세 대 오 세 대 뺨 때리기 오 네 대 사저를 하는데 오오 잡았어 격투 악이래 근데 나 격투 있잖아 격투 악이래 애국보수 빼루키 차내라고 빼루키가 뭐였지? 위험한 새끼? 왜요? 위험한 새끼 왜? 위험한 새끼가 난 더 귀여운데 물기 이거 좋거든? 사귀거든? 악이네 물기가 꼬리 흔들기로 맞추어 빼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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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세대라서 참회자고? 근데 1세대 안 써봤어 저 홍수문하고 나 실화수문 잡고 싶었는데 브란다를 브란다가 얘가 진화하면 브란다가 되나봐 빼루키 빼루키 ㅇㄴ shortly 나 왜냐면 나 홍수문 잡아가지고 그 얼음펀치 이해며라 헬로 판돌이? 위험한 새끼 위험한 새끼 위험한 새끼 위험한 새끼 근데 야 안쓸건데? 위험한 새끼 위험한 새끼 300와트 맥스 레이드 배틀 다이맥스 포켓몬을 이기면 포획할 수 있습니다 인던이자 인던 그죠 종료는 4번 기절하거나 10턴 싸우는거 이거 해봐요? 혼자 할 수 있어? 충전좀 하고 충전이 안됐어 아 풀피를 시작해? 어? 멋있다 머드나기 아 죽어버렸네 왜 효과가 굉장하지? 땅타입이야? 머드나기? 아 지능 물에 젖은 땅이구나 혼자서 도전 아 흑나숙만 할 수 있어 아 싫은데? 나 얘네랑 같이 싸우기 싫은데? 뭐야 이거 실제 있는 포켓몬이야? 콩둘기? 너무 싫은데? 이거 잡아야돼? 안잡아도 되죠? 아니 이게 뭐 포켓몬이야 그냥 짐승이자 유해조르잖아 아 유해조수잖아 아 유해조수잖아 아 하필이면 상성인데? 다이맥스 다이.. 다이 어택 콩 엄청 큰 애국 보승이 줄여 prediction 전대물 됐어 전대물 전대물 욕수 무대륙 전대물 전대물 중 때력이 완전히 호농호농호농호농호농호농호농혼농혼농호농혼농혼농혼농혼농호농혼농혼농혼농혼농혼농혼농혼농혼농ㅎㅎ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 오옹오옹오옹 끼까츄 아옹옹옹! 난 비둘기야 이건 이걸 왜 이렇게 됐을까? 난 비둘기인데 앗 나 그럼 어떡해? 끝났어? 응원하니까 세졌어 응원원툴 아 근데 경험치를 못먹잖아 저 엄청 쎄 경험치 바로 안정 ㅠㅠ 타타리운 화염 방사 저 비행한테 좋자 극수 제대로 맞추고 던져 아... 잡고 봐 도감은 완성해 도감은 죄가 없어 아 더럽게 대키지러워 그걸 왜 내가 잡네 쌓여인 그거 같애 우주선 저게 열리면 이제 닭둘기 나오는거잖아 콩둘기 자몽열매 파비열매 트라이어텍 이건 뭐야 트라이어텍은 기술이잖아 경험치사탕 다이맥스 할수있는 사탕 아 일회용이래 기술 머시냐 이거 레코드 노말비행 이게 뭘로 할까 유해조수 그래도 좀 긍정적인거 해줘야죠 식구인데 이제 귀엽.. 귀엽게 해 병균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후 감사합니다 병균이 병균이 귀엽잖아 이병균 이병균 어때 이병균 이병균 병균이 병균 이병균으로 할까요 병균이로 할까요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이병균? 병균이가 병균이가 귀여워 병균이로 할래 병균이 얘는 계속 쓰자 인연이잖아 변태가면 뺄까요? 변태가면 뺍시다 비행 겹쳐 약 9 약 10 으미 딛 약 10 야돈 약 10 Tal 2 야돈 달 야돈 뺄 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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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몽 아 이제 보니까 복숭열매가 아니고 복숭열매 버찌가 아니고 버찌 자몽이 아니고 자몽이네 수건 감사합니다 아 이게 좀 다른 병균이는 좀 그게 있나봐 병균이 오랭열매 들어 그리고 어어 지니게 하면 진화하지 않아 버려 난 진화하고 싶어 병균이 레벨 20이야 이건 어떻게 해 난 모르겠어 일단 트라이어택 스피드스타 스피드스타 배울 수 있는 애 있어? 아 얘 배울 수 있네 60 특공 공격 차이 좀 많이 나는데 얘 배우지 말자 트라이어택 트라이어택은 세 개의 광선 특공이야 유력 80 오 좋은데? 세일러 야돈 쓸 수 있어 얘 특공이잖아 세일러 야돈 근데 얘 세일러 야돈 그거 할 수도 있다며 진화를 못한다며 DLC를 안하면 진화를 못한다며 그래? 그러면 하지 말자 나중에 특공 나오면 주자 스피드스타 됐어 여기 느낌표 다 없애 기술 머신은 무제 아니고 기술 레코드는 그거야 이거 바꿔 순서 바꿔 변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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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해 보균이로 할 걸 그랬나? 다행히 다행히 회복하러 가 어 저기 빛이 또 있어 빛 저 레이드 또 할 수 있어 불이 너무 사기야 흥균이 아 왜 먹어 뭐 아 먹지 말지 이따 올라가 병균이 그냥 안 먹어도 되는데 빨라가지고 병균이 그냥 안 먹어도 되는데 빨라가지고 여기 체력 회복하는 거 있어요 저기 지금 굴 한번 또 갈 거거든요 여기 파밍하는 게 완전 꿀이네 아 굴에서 또 주는 거는 또 그 막 육구이고 이래요? 엔진.. 엔진시티 오늘 안가 갈 생각 없어 이거 다 조져 이거 굴 굴부터 조져 일단 그리고 여기서도 W 뭐 줘요 그래도 모아 어 이게 뭔지 모르겠어 아무튼 모아 어? 이거 얘 센 애지? 아까 걔 롱스톤같이 안잡아? 근데 나 20렙이라 얘 잡을 수 있는데? 나 20이잖아 그러면 이거 던지는 거 안돼? 여기 안에도 엄청 많아 물에도 뭐지? 어? 회복시켜주나봐 포켓몬 승부하지 않을래? 좋아 포켓몬 브리더 안되지 나 비행이죠 병균이가 그냥 잡아먹죠 60 40 40 40 40 뽐내기 혼란하기야 혼란은 별로야 에어커터로 카트합니다 병균아! 병균바람! 급소에 맞아버리면서 사망 병균을 실어 보냅니다 바람에 병균을 실어 보냅니다 별거 아니잖아 연번이? 불? 비행이 불리하거든요 어? 아 나 뺐네? 걔? 꾀돌이 뺐네? 안 불리하다고? 아니지 연번이가 더 불은 비행에 세 그래? 나 옛날에 왜 저거 터졌지? 수원 감사합니다 병균이 지나오면 사람 된다고? 병균이 지나오면 사람 된다고? 에어커터 3마리 있어 진짜 전광석화 기분 나쁘죠? 유쾌하진 않아요 바람에 병균을 실어서 급소 되게 잘 맞춘다 전광석화 내가 먼저 전광석화 비둘기가 그냥 새가 푸드덕거리는 것보다 비둘기가 푸드덕거리는게 진짜 무섭죠 울먹이? 물? 물은? 애국보승이로 공격 작대기 기록은 문날 가르기로 굉장하게 공격해 자속 붙여가지고 3배죠 사망 너 엄청나게 강하구나 엄청나게 많아 주워서 팔면 용돈이 생길거야 아까 걔 나귀 잡을 수 있을 것 같애 그죠 나귀 진화형 걔 가버렸나? 가버렸나봐 어 어 얘가 진화한건가봐 파르팬 파르팬 같애 구명 15렙 밖에 안돼 이거 잡을 수 있지 네어커터 쓰면 죽을듯 어? 얘 다위인가? 바둑바둑 미친 아 근데 왜 이게 상선이 안들어가? 바람인데? 아이 격투야? 아 노 노말 땀하고 바람은 안 돼 아닌가? 후원 감사합니다 아 전장 전장 안해도 돼 아까 했어 후원 감사합니다 어 어? 이거 잡지마 이거 그거 해야돼 도감 만들어야 된다고 처음 보는건 무조건 잡아야 된다고 근데 땅 필요해 그죠? 땅 격투 노말땅이네 노말땅 어 노말땅인데 왜 이게 얜 뭐 뭐라고 하지? 땅으로 비행 공격 영배 땅으로 비행 공격 영배 아 맞아 공격하고 방어랑 다르지 상성이 아니 이거 쓰지마 이거 쓰지마 그래 쓰지마 아 나 비둘기가 너무 충격이었어 아니 어떻게 그냥 비둘기 채로 낼 수가 있지? 그건 포켓몬이 아니잖아 짐승이잖아 특성보라고? 어떻게봐? 특성보라고? 어떻게봐? 대운 급소에 공격이 맞기싶다 아 그래서 급소가 엄청 잘 들어갔구나 상태 이상이 되면 공격이 올라간다 별론데? 도구가 없어야돼 얘는 진짜 구리다 마이페이스 혼란상태가 되잖아 혼란상태가 되잖아 혼란 그럼 얘는 혼란기술 막 써도 되네? 막 때리면서 자기가 혼란 떼는 거 있잖아 그런 거 막 쓸 수 있네? 효원 감사합니다 반드시 도망칠 수 있어 도주 슈퍼독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member 이 슈퍼독님 4개월 아 뭐야 아 뭐야 엉 새로운거냐 오뚝꾼 걔랑 닮았는데 위험한 CR가 그냥 던져도 되죠? 이런거 아 비둘기가 날먹이지 이건 디자인을 생각을 해야 하잖아 땅에 스포 비둘기야니 진짜 날먹이야 불쾌해 지니고 있는게 아이씨 지금 패 경기윤이 왜 진화 안해? 20렙인데? 얘가 콩둘기 원래 이름 아 20렙으로 들어왔지 얘가 그래서 그래 또 가자 혼자서 도전 콩둘기로 아 그리고 저 도트로 뭔지 알 수 있겠네? 그쵸? 어? 게임 있잖아 단굴 다이맥스 다이제트 효과가 별로야 하이 어택 다이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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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아줘 한명 제가 땅이었죠 타타빈한테 줄까? 타타빈한테 줄 수 있잖아 만보죠? 만보죠? 아 나한테만 할 수 있어 타다빈한테 나 안죽 나 죽으면 심심하니까 일단 나한테 자 나와라 병균이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히 하하하하 이야 푸지닥푸지닥 푸지닥 푸지닥 역병군주 됐어 역병이 됐어 역병이 병균이 해서 역병 위로 지나 뭐야 죽어버렸어 갑자기 죽은 자 이 스탯이 좋다 얘네 오 드릴라이너 이거 사기 아니야? 오 드릴 라이너? 이거 사기 아니야? 진짜 기무중 박스로 어? 키울까? 얘 어차피 세일러 세일러 야돈 안 쓸 거 아니야 세일러 야돈 세일러 야돈 세일러 야돈 싫어하는 맛이면 혼란에 걸린대 드릴처럼 몸을 회전시킴 머머먱님 칠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내려갈 수 없네 저기도 막 빛이 올라오고 있어 저기도 있다 지지지거리는 거 어? 여기서 할 수 있나? 낚시? 머드나기다 머드나기다 어? 여기 뭐 있어 저거 잡고싶어 벌레는 병균이가 잘 잡죠? 46렙이야 46렙이야 피피 인형 아 죽어간다 전기라서 내가 안싸우는 거예요 전기 아니었으면 줘 패서 뭐야 이거 뭔데? 어 알통론이다 여기 잡어 비행 비행이라 안좋은데 비행이라 안좋은데 이거 어떻게 해 그냥 잡자 아 휘파람 부르거든 못 죽어 아 휘파람 부르거든 한 대 더 쳐야 되는데 몸통 박치기 몸통 박치기 메차쿠차 아 휘파람 부르거든 뭐야 왜 먹어 너무 약한데 속여 바위는 격투한테 지는데 아그로 가자 아 격투한테 쳐 왜 야 뭐 한 대 한 방이야 하나씩 가 전기 전기 마비 마비상태로 만들어 골 부비부비로 아 기충전할 때 부비부비로 좋았어 마비시켰어 그리고 스피드 스타 빨개졌어 이제 하벌 이제 하벌 아 아 아 으아악 이 데미지가 거의 없는 기술인데 왜 이렇게 된거야 물 비행이야? 뚱뚱뚱 스트레스 비행은 한 명만 써 비행은 한 명만 써 비행은 한 명만 써 박스로 근데 이거 어떡해요? 회복하고 가야겠지 또? 뭐야 잠깐만 정말 싫게 생겼는데 또 지져 마비 대장 악으로 가자 물기가 왜 악으로 바뀌었지? 원래 물기 악 아니지 않았나? 악이었나? 그런가? 뭐.. 뭐 먹었어 너 아.. 그래 없는게 나던 얘는 얘는 없으면은 포켓볼 실패한거 주워오거든 그럼 또 잡는다 저것lime 글어먹을런 árias 지나간다 어? 애국 보승이의 모습이? 연방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작대기 두 개 됐어 체키몽이 됐어 멋있다 예로 하길 잘했어 멋있어 비트 포켓몬 격렬한 비트를 만드는 체키몽일수록 동료에게 존경을 받아요 이쪽은 음악으로 평가를 받아 유능하고 무능하고를 더블어택 노말기술 70데미지 다주면 특공이라 스피드스타 빼자 핥기기를 뺄까? 핥기기 뺄까? 언젠지 뺄까? 드디어 원숭이랑 풀을 접목시킨 원숭이 풀을 음악을 접목시킨 툭쌈 포켓몬 고스트비행 아 근데 잠.. 새로운게 너무 많아서 잡다가 너무 지쳐요 저 그만 잡아도 돼요? 아 그만 잡고 싶어 이제 근데 저건 해야 돼 저 어딨어? 연병 빛나는 거 어? 나 빛나는 거 있었는데? 어? 이거 충전된 거 있다 아 이거 이거 봐라고 던전 있었는데 여기 내가 잘못 봤나? 저 봐 빛이 엄청 많잖아 근데 일단 체력을 채우고 와야되는데 또 가야돼 저기까지 빌어먹을 아 캠핑해 캠핑해 이 왕골 이런 것은 쓸 데가 따로 있단다 캠핑 스팟에서만 할 수 있어 어 뭐야 뭔데 아이씨 전균이잖아 전기로 전기로 맛좀 보여줘 다행히 여기가 하트야 호랑 배가 호랑 배가 호랑 배가 호랑 배가 호랑 배는 호랑 배가 다행히 호랑 배 제가 집에 전화 한번 켜봐야 돼요 맨 위에 캠핑이 있대요 어 스피드스타 그건 엘 취향이네요 스피드스타는 고정뎀이라 그렇대요 아 친하게 지낼 수 있대요 장난감을 꺼내 자 얘들아 놀러와 이 새끼가 딴거 자 물어와 가서 돌아 더 놀아줄래 더 놀아줄래 서로 타벌이 있어요 포켓몬도 그리고 아 그래? 그럼 너무 막 사이 심하게 안좋으면 가기도 해? 여기서는 뭐 하는게 아닌데 요리를 할 수 있어 요리를 할 수 있어 오랭 열매 하나 넣고 복싱 열매 하나 넣어 버치 열매 하나 넣고 자몽 열매 하나 넣어 파비 열매 하나 넣어 아바 열매 하나 넣어 아바 열매 하나 푹 푹 끓여 그리고 됐어 섞어 먹기 싫게 생겼네 두렁이 왔네 ㅋㅋㅋㅋ 두렁이 왔네 자 얘들아 짬 먹어라 어우 쓴맛이죠 쓴맛 좋죠 누렁이가 좋아하는거 보니까 맞아용급 맛 좋은거야? 친해졌대 상근님 후원 감사합니다 상근님 후원 감사합니다 나 이제 갈래 아 가서 이거 결국 회복해야잖아 응 회복됐다고? 근데 더 회복되야 하는데 아직 안됐잖아 아직 안됐잖아 어 어 됐어 지금 엔진시티에 갈때입니까? 지금 안 잡은 포켓몬들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엔진시티에 갈때입니까?